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 재판부는 광복회가 김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다른 후보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긴급한 집행정지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.